15,000 정도만 가서 예 15,000 정도만 가서 간을 보고 그리고 병력은 이렇게 남은 병력은 뒤에서 여기 대기하죠 대기하고 싸울 때 투입하는 걸로 여긴 다 돌격해서 빨리빨리 먹 여기가 13,000이 자 아들 바시르가 또 거짓말을 했대요 제 아들인데 기만적 붙어있네 기만적 나쁘진 않은데 50% 확률을 정직함 항상 이 세 번째께 제일 좋더라고요 막장으로 키우지 않고 바닥에 키우려면 이런 게 나은 것 같은데 정직함 좋네요 어 제 손자가 어떻게 되나? 트레이지 손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자 돌격으로 병력 많으니까 빨리빨리 어? 배 타고 왔다 배 타고 상륙했거든요 겔리선 43대 왔어요 옆에 근데 감히 못하지 못 들어오지 그쵸 못 들어오죠 요건 제 상비군이랑 부하 봉신들 병력이고요 요 밑에가 맘누크랑 핫사심 부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병력들 여긴 다 점령했고 위로 올라가죠 두루즈에서 발란 여기네 봐도 옆이네 다행이다 자 여기 마저 모여서 어디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왜 없지 아무도 공격 중이긴 하네 뭐 어디 공격 중이기도 한데 여기 올라가서 아 선비군 아직 오지도 않아 이거 선비군인 것 같은데 선비군 아직 포함도 안 된 병력이네요 와 엄청나긴 하네 우리 병력이 자 돌격으로 그냥 지금 땅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이 전선 유지들을 잘 해주면은 큰 병력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80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요거 합쳐서 이렇게 주고 이것도 병력 막으러 오 5천명은 내려옵니다 5천명 오는 거 봐도 보고 배 하나 뽑자 배를 하나 뽑아서요 시야를 좀 밝혀줄게요 어 보이죠 시야가 보이죠 12,000 내려오고 있고 요 17,000명 때려주고 18,000명 올라가온다 붙어 먼저 때리고 같이 때려줍니다 저 오다가 저 병력이 많으니까 멈칫했어 한타 먹고 자 여기도 병력 다 모아서 또 공격 자 이겼으면 압승이죠 압승 지금 2만명 저희 있구요 예 3천명 빵명 예 다 죽였어요 83% 자 빨리 위로 보급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종전협상 거절 100% 만들고 반란 일어났던 거 어딨지 반란 음 처리한 것 같죠 아 여기 있구나 우선 없애고 가죠 아 비전팀 별거 아니네 허접하네 자 종전협상 요구 강요 네 승리했습니다 저한테는 별거 아니다 진짜 별거 아니다 자 여기 땅 두개 먹은 것도 배분해주고 어 사랑수단 아내 중 하나가 첫번째 부인 자리를 갈망하고 있대요 이런 것도 있네 음 부인들 중에 누굴 첫번째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것도 있나본데 이 사람이 지금 제 첫번째 부인이고 이 사람이 제 첫번째 아내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얜 또 순입한데 계정요구 먼저 해주고 그냥 놔두죠 아무래도 조광지처를 버리면 안되지 노래도 있잖아 조광지처 이건 우디발란군이 아닌거 같은데 그쵸 자 샵을 개정했고 군사는 다 해산해줄게요 용병도 해산해주고 자 이렇게 자 궁병대 아 이거 궁병대 잘못 뽑았네 잠시만 이렇게 잘못 뽑은거는 해산해주고 아직 낙타병은 아직 못뽑고 지금 4500명 낙타병 요거를 반란 막으러 갔다오고요 아 우디발란이 아니랬지 그래서 여기다 대기시키죠 대기시키고 얘도 살려면 대기시키고 요 병력은 해산 병력은 해산해줘야지 시야밝히기 용으로 잘 썼어요 자 다 배분해주면 그래도 땅 하나가 오버되죠 자 자기 성별 남성에 족장 아니오 군주 아니고 나의 정교고 나의 문화고 성인이고 이건 아닌 사람으로 오 이 사람 나쁜 트랙은 다 붙어있는데 금방 줄 것 같아요 원예사 이 사람한테 토토르사 자 그리고 기술진보 투자가 금방 또 되는데 군사제도 하나 더 올려주죠 아까 올려준다 그랬죠 법률 그리고 선비군이 확 늘었죠 다 뽑아 낙타병으로 세 개 뽑을 수 있네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요 해군은 해산해주고 오케이 자 여섯 개의 자기 생산할 수 있고 세 개의 자기 빼앗을 수 있고 여섯 개의 약한 크램 주장할 수 있고 비전팀 제국이 비전팀 제국이 많이 허접해졌으니까 자 휴전기간이 1135년 10년 기다리면 돼요 10년 기다리면 되고 여기는 32년 7년 그래도 꽤 기네 아 휴전이 항상 문제인데 확 그냥 여기 셀죽이랑도 한번 붙어볼까 자신감이 생기는데 셀죽 통계표 오 진짜 시리아는 38000명이야 셀죽구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기다리고 셀죽이 분해할 때 노려서 셀죽구가 얼마나 되지 퇴폐도가 44 분해할 때 노려서 공격해볼게요 자 바시르는 작은 거음에 놀라 스모커드 자켓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은 겁이 없어야 돼 음 정직함 얻어졌네요 겁쟁이 없어지고 9 외교력 9 관리력 5 학력 5 00 무력이랑 운모가 5 00 괜찮은데 자 손자는 아직 사이드만 붙었고 제 딸과 후견인 계약 이런 것도 있네요 조그바 조그바는 전전선포 가능하네요 트리폴리 봉신제이 받을까? 안 받네요 전전선포 성전으로 조그바 때리죠 놀지 말고 조그바 때리고 이 병력으로 상비군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자 핀 다음에 조그바 공격 지금 트래시 엄청 많고 자귀도 엄청 많죠 관계도 100도 많고 지금 관계도는 나쁜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다 100입니다 반란이 일어났는데 1800명 상비군만 가지고 운영을 하죠 조그바 갔다가 밑에 내려가면 되겠는데 배가 일로 지나가려나 4800명 저 해군이 몇 명 뽑을 수 있죠? 190 40대만 있으면 되는데 제 아이교육 제 손자인가요? 제 아들 막내 아들인 것 같아요 막내 아들 교육을 투마 왕자 투마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안 돼 베드나인 에듀피언 이런 사람한테 하면 안 되고요 이집트인으로 야심력 안 되고 어 부인 또 임신했네 네 음 에미론 이 사람 좋네 영재 있네요 제 남자친척한테 교육을 맡깁시다 제 아들 누가 교육하고 있지? 제가 직접 교육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은 자기가 직접 교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바뀌지가 않으니까 아버지와 같은 인종과 문화를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교육하다가 교육을 다른 문화로 시키면 그 문화로 감화돼서 문화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봉신들은 다 이집트인인데 자기만 뭐 배두인인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방인 페널티가 붙기 때문에 좋지가 않죠 이집트의 순수한 혈통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교육할 때도 자 왕국 안아비 신이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생성할까? 이거 뭐가 장점이 있나? 역사 지금 때까지 소유자가 없네요 알리 제 아버지 장인과 장인이자 시아버지만 있었었고 무슨 다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아비니시아 제국도 그렇고 한번 생성해 볼까요? 제국이랑 왕국 딱 힘을 필요는 없는데 자 내 딸 자밀라가 짜증에 대해 불평으로 털어놓았다 폭력적인데 난폭함이 있네 역시 항상 이 세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난폭함 없어졌네요 세 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막장으로 키우지 않는 이상 왕국 안아비 신이야 왕국 안이비 신이야 생성할게요 별로 안 들고 그리고 제국도 생성할 수 있을 텐데 제국 제국 제국은 안되네 아 이슬람의 술탄 누비아의 왕 누비아의 왕이 있어야 되는데 누비아 누비아의 왕을 생성 생성합시다 자 그래서 아비시니아 제국 자 아비시니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제가 보라색이 예쁘네 자 자기 엄청났죠 왕국 왕조 왕국 법률 한번 볼까 안 바뀌니까 다 안 바뀌거든요 이슬람은 고정이니까 열린 상속제로 마음 놓고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자 파티마 제국 지금 파티마 제국이죠 파티마 색깔도 이런 약간 황토색으로 좀 바뀌었어요 자 봉신들이 좋아하나 봉신들이 뭐 페널티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왕국을 갖고 싶다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손자들 관계도 괜찮고 아들들 관계도 좋고 터키시 계승 이런 게 있네 터키시 계승 터키시 계승이 뭘까 자 그리고 자 위신 엄청 들어오겠는데 시아파 통제 있고 백장령 공작들 신앙도 들어오고 이 공작도 다 생성해 줍시다 생성해 주자 공작도 공작을 다 생성해서 하레르 하야 곤다르 다 생성했고 이건 다 줘야 돼 이건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공작을 가지고 지금 마인스 40이나 붙으니까 쓸데없는 거는 다 나눠줍시다 하레트 맨 끝쪽이 하레트인데 음모가 좀 낮은 애들로 이게 음모 1밖에 안되다 마샬도 좋고 써먹기도 좋겠네요 자기수결 수여해서 에미리트 하레르 들어주고 베두인족 왕자네 이 사람이 베두인 옛날 왕자였네 제 사돈이고요 괜찮은데 곤다르 곤다르 지방이 이 지방이네 이 지방 이 사람 음모가 0이야 순수하게 생겼어 머리도 대머리고 자기수여 너에게 에미리트 곤다르 자기를 내리니라 자 그리고 에미리트 카이로는 제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에미리트 아스완 아스완은 이 사람 제 혈족인데 제 사촌 사촌한테 줘도 괜찮지 않을까 자기수여 죽지 말까 퇴폐도가 생길까 생길까 이 사람 감을 갇혀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자기는 못 주네요 투옥 중이라 왜 잡혀있을까 어쩔 수 없이 혈족한테 줘야지 혈족한테 자 다 줬어요 만들어서 분배했고 하야 제 손자인데 손자한테 주지 말고 두 개 정도는 페널티 없지 않을까 네 네 두 개 정도는 페널티 없어요 됐습니다 됐고 미션 엄청 들어오죠 신앙도 그렇고 돈이 많이 싸 줄어들었네 700원 자 조그바 이쪽 승리했고 자 38% 음 도와주러는 한 명 왔는데 별로 옆에 술레임에서 도와주왔네 자기들도 이제 얘 먹히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주러 온거죠 자 미카엘 미카엘 또 태어났습니다 카살라에서 발란 자 탭해던 0이구요 우디가마는 탭해하지도 않구요 아주 청정한 백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도둑점 꺼지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 다모스코스랑 나드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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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다모스코스는 지금 셀주쿠땅이고 먹어야겠는데 셀주쿠도 음 이 사람 풀어줬으면 좋은데 저 뭐 여러가지 있는데 놔두고 38% 여기 돌격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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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되고 매월 잔고가 플러스 24번 자 탭해도 손실 2 좋습니다 근데 0인데 어차피 0인데 뭐 어차피 도둑 도둑 박수 폴빅 공격으로 도둑 도둑 셀주쿠가 빨리 분열을 해줘야 되는데 어 셀츠쿠 왕이 바뀌었는데 수도가 여기였었는데 아 여기군요 다마스커스 공상전 승리했고 36% 얘들 또 태도관리 좀 해주는데 아 손실이 많네요 아까우네 상비군 상비군 보충할때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놔두죠 아 근데 색깔이 맘에 안든다 색깔이 너무 똥색인데 이런색이 난데 기본작위로 바꿔줄까 파티마제국 파티마제국의 기본작위죠 이게 파티마의 색인가봐 똥색이 어쩔수 없네 전국을 이 똥색으로 물들 물들 어 버리겠습니다 이 색깔 때 놔둬버리고 자 베다베라에서 반란 전쟁 끝나면 시컴 막아줘야겠습니다 자 지금 천명 시장에 군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쟤 우선 직할령 병력만 뽑아서 요거 때리고 발란거 막아주러 갔다오죠 어 발란 많이 일어났는데 요거는 해산해주고 왜이렇게 위로 올라가 쓸데없이 자 이 비잔티움 제국만 날려버리면 이탈리아 반도가 코앞이죠 교환까지 쳐붙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제가 이젠 이집트 이슬람 세력을 대표해서 아주 그 로마에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업적을 달성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비잔티움 제국이 별거 아니네 셀츠쿠만 안 까불면 우리한테 안 까불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왜 올라가지? 놔두죠? 자꾸 올라가는 거 보고 요거 밑에 떼야 내가 가서 발란건 없애주고 자 공성전 98% 종진합상 아직 안받네 밑에 병력 없애야겠네요 98%인데 여기 공성이 안되니까 밑에 병력마저 없애면 100% 될 것 같고 이슬람이 위험이 쩌네 제가 트랩 보세요 다 좋은 트랩 밖에 없어 자비롭고 겸손하고 근면하고 공정하고 사교적이고 인내심있고 학자에 하지아지 갔다갖고 사이드에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대박이죠? 아 손자는 별른데? 테마는 붙었어 어디 아들 어 외교력이 시벌라 같다 관리역도 괜찮고 제 아들한테 물려줘야겠네요 성인 되는 거 보고 성인 때 붙는 것도 잘 붙어야 되거든요 여기지? 시츠리아? 시츠리아 애들이 러시아 이스탈리아 애들이 왜 여기 기어들어왔을까 쿠에나 발란 어 여기네요 쿠에나 오 2천명이나 돼? 왜 이렇게 발랭군이 많아? 자 100% 됐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항복 봤구요 여기도 어 도시도 많고 사원도 많고 어 누가 죽었는데? 자 가지고 웬만하면 항복하지 니들도 어 여기 시츠리아 여기 공격중이네 그 다음에 알모라비드 초성화가 바뀌었네 초성화가 바뀌었네 초성화가 바뀌었네 이 맛임도 붙어있고 얘네들도 지금 싸우는 거 본데? 셀주크도 셀주크 돈이 얼마 없는데 가난뱅인데 가난뱅이 셀주크의 슬탐 방어중이네요 침묵자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 세인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바시르가 제 아들이죠 나무가 쓰질 때 거기 아무도 없어요 소리가 나나요? 없어도 소리가 나냐 아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70% 밑에 거는 70% 확률은 금멸함 20% 확률로 독단적이고 위는 70% 확률 1학력 30% 확률 내성적 어 근데 이게 1학력 올라가는 게 끌리는데 금멸함도 끌려 금멸함 다 1이네 금멸함 하죠 어 금멸함 오케이 어 트레이스에 좋은 거 붙을수록 기억하는 보람이 딱 느껴지네요 내 아들 잘 크겠다 손자는 좀 안돼 틀려먹었고 아들한테 이 아들 바시르가 마음에 들게 하고 있구요 아 얘는 안돼 투마 투마는 독단적 붙었고 탐욕적이야 독단적이고 탐욕적이야 안돼 내 제국을 맡길 수 없어 이런 사람한테 낙탑에 한 명 더 뽑을 수 있고 상비군이 엄청나네요 지금 자 절대 왕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셀츠쿠가 절대 왕권 통과시켰네요 왕조 셀츠쿠 왕조 39% 봉신들이 안좋아할텐데 왕권 상승 절대까지는 꼭 올릴표는 없어요 보니까 절대까지는 꼭 그렇고 자 비잔티움 한번 금뜨려볼까 비잔티움이 자 군대 해산을 줘야 되니까 아 다 없앴네요 군사 해산시켜서 전쟁 한번 걸 수 있나 35년 35년입니다 여기는 32년 그쵸 알모라비드 알모라비드 쳐야겠다 알모라비드 트니스 정복이면 이만큼이고 트리폴리아 딱 하나네 아프리카 침략 침략을 걸 수가 있는데 음 아예 그냥 침략으로 걸어서 할까요? 순입하니까 침략을 걸어서 뺏어버리죠 침략을 걸어서 채우고있군요 침략을 걸어 Hyundai